네, 중국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시현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가 FOMC 7월 의사록이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일단 9월 금리 인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더욱더 엇갈리고 있고 오히려 연준의 이 같은 의사록 발표가 시장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부터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지난번에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뭔가 확실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결론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대로 시장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준의 의사록 내용을 보고서 오늘 나타난 시장 반응은 오히려 9월 달에 안 하겠구나가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빌그로스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은 또 9월 달에 반드시 한다라는 그런 의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개 속에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 오늘 비교적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0.5%가량의 붕괴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그 외 여타 통화들, 상품 통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밀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크게 내렸습니다. 3%가량의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전혀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시장 내 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선진국은 유럽 정도가 성장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성장률이 점점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최근 중국이죠. 중국의 성장률 컨센서스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지금 2.5%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률의 하향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데다가 원자재 주요 국가들의 흐름을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 주요 원자재 관련 국들의 성장률 전망 하향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러한 흐름 때문에 각국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물가 전망 자체도 또 낮아지고 있는 일종의 뒤에 공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준의 과연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답이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불확실성 해소라고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럼 낙복과들을 이유로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오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국의 성장률과 물가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 연준에서 9월 금리 인상설이 다시 또 불투명해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의 핵심 키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결자해지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마켓 드라이버는 환율이었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달러 무너진 것에 대비해서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OITP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에 대응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의 여러 가지 통화들을 지수화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의 환율 움직임은 어디에 와 있냐면 지난 2009년도의 위기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나 여타 선진국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그만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환율 붕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미리 예측해서 이 정도면 과도하다. 그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죠. 과도하다고 해서 들어갔다 거기서 더 깨지면 손절하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이 먼저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되는 건 이런 환율 흐름에 맞춰서 외국인 매매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거의 시점 자체가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환율이 꺾이는 시점, 환율을 지금 축반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워낙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 시점부터 외국인 매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외국인 매도라고 하는 수급 변수 자체, 일종의 시장 반 등의 필요 조건 자체도 환율에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전반의 환율의 안정세,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한 종목에 쏠린 매수가 아닌 전체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저께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덜 팔았다, 삼성전자 산 것 빼고 말고는 엄청나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동향상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예측하지 말고 PBR 0.95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환율 안정,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이걸 먼저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떠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 한 것들을 다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황코너를 통해서 미국의 러셀 2000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비교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중소형주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주도주의 차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러셀 2000지수도 최근에 많이 낮아지고는 있죠. 그렇지만 낙폭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면 작지 않은 그런 흐름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중소형주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헬스케어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도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상승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그리고 우리 시장의 중소형주의 차이는 미국은 그래도 중소형주에서 주도주 정도는 버티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연 주도주라고 불릴 종목,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과연 주도주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최근에 가장 강했던 컨텐츠라든지 영화 관련주들까지도 최근에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결국 주도주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 부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중심으로 더 많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를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앵커의 질문에 답이 나와 있었는데요. 추가 조정 대비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비중 축소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지느냐, 더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 시장의 낙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당연히 소형주, 코스닥 쪽에서 일시적인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스닥의 밸류를 측정해보면 PBR, PR 개념으로 모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평균 대비해서 과도하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 운운하더라도 성적이 안 따라주는, 실적이 안 따라주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의 밸류 조정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의미 있는 하락 반전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패턴 자체가 항상 100%의 성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패턴을 제대로 거래량까지 완성을 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최근 3개월간 신용매매 동향을 보면 전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려 있는 물량들이 향후 또 매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등의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물량들이 많아서 올라갈 때마다 출해되는 그런 양상, 결국 개인들의 추가적인 투매가 한 번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수는 이제부터 하락 속도가 둔화될 수 있어도 개별 종목상으로는 아직도 빠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언급드렸던 내용이지만 비중 축소, 종목 축소, 종목 숫자를 축소해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점에서 코스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중소용주, 테마로 묶여서 급등했던 고밸류 종목군들의 한에서는 모두 비중 축소를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주도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수가 반등하기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사용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도 세워보죠. 네, 어제 시장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짱선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